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202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에 관한 지구과학원 총평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풍만이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제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총평이라던가 해설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바보 바보. 아 지구과학이 내일 갈 길이 아닌가 화학이나 생명과학 물리학으로 바꿔야 되나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시간이 있잖니.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로 6월 모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등급이 더 낮게 나왔다면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찾아서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어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럼 얘들아 암호 다이네. 괜히 거만 떨지 말고. 괜히 우리가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의 성적들이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런 말 척할 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 9월 모평도 준비할 것이며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등급으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서 빨리빨리 보완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평이라던가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우선은 장풍이가 해설 강의도 얘들아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모의고사 해설 강의 자기가 틀렸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클릭해서 꼭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구나 부족한 부분이구나 또 장풍 저양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네 이렇게 방법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6월 모의고사를 같이 여러분들처럼 풀어보면서 총평, 분석을 해보는데 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최상이야. 공부를 하면 좀 할만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장풍이가 우리가 비교할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작년 6월 모평이나 작년 수능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가 조금은 쉽다,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기준이 있죠. 우리가 작년 6월 모평이라던가 수능 문제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거의 없었고 오답률이 65% 이상의 그러한 고난이도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장풍이는 평이했다라고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총평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 6월 모평을 보고 난 후에 너희들이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답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 오답률이 높았을까에 대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 대한 부족한 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단원별로 출제된 문제의 항소를 보면 6, 7, 7 나옵니다. 그죠? 1단원, 2단원, 3단원, 6, 7, 7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얘들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 3단원, 특히 우주단원에서 오답률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이제 골고루 골고루 나온다는 거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되니 또한 이번 6월 모평의 가장 특징은요. 18번, 19번, 20번이 계산 문제가 뒤로 완전히 몰리면서 너희들의 멘붕이 됐을 거예요. 왜? 시간이 촉박하지요. 그리고 18번, 19번, 20번 맨 마지막으로 점점점 몰아붙이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막 그러니까 점점점 멘붕이 되면서 아, 계산 문제에 대한 꼼꼼함도 사라지게 되고 갑자기 20번 문제에서는 아, 이걸 포기해 말어. 아, 포기할까 말까.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까지 다 늘게 하는 그런 문제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19번 문제도 우리 얘들이 분명히 풀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19번 문제에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절대 연령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 장풍이 연구소에서 같이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답률이 높았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기본 개념이 부족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본 개념이라는 얘기는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얘기한다고. 근데 그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장풍이가 딱 물어봅니다. 엘리뉴 얘기해봐. 수원이 높아져야. 이런 대강의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용어로 너희들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야. 수능에서 가장 아니란 생각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문제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 이게 맞았나? 틀렸나? 굉장히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야. 그러므로 기본 개념을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보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오답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계산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18번부터 20번까지 계산문제라고 근데 계산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계산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란 말이야. 심지어는 분수 아니면 제곱근 또는 사승 이런 거란 말이죠. 또한 장풍이가 해설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단원에서 알아야 될 공식이 5가지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공식을 다 외웠는데요. 공식에 적용이 안 돼요.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왜 안 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계산문제 훈련을 해보자는 거. 이따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낚이지 말자. 이게 뭐냐면 수능문제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수능문제의 출제자들과 나의 어떤 묘한 심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0.001이라는 보기가 나오고 답은 0.0001이야. 이런 보기에 낚이지 말고 북태평양이냐 남태평양이냐 이런 거에 낚이지 말고 낚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꼼꼼하게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이 완벽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많이 우리는 좀 더 자신있게 수능을 볼 수 있다는 결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문제가 기본 개념이 필요했고 어떤 문제가 계산문제 어떤 문제가 낚이는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번 문제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던 지구력이라던가 지존력에서 장풍이가 굉장히 강조했던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흔히 봤던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억 자료 분명히 장풍이가 지존력에서도 얘기합니다. 물이 포함된 것 물이 포함된 것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기억 보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틀렸던 보기가 바로 이 니은입니다. 섬록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이 화산암의 현무암 그리고 심성암의 화강암이었다면 섬록암이라는 것이 갑자기 갑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장풍이가 암기법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현무암 안산에 있나요? 반려섬의 화강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안산암질 마그마에서 굳어진 섬록암 섬록암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 현무암질 마그마와 여기 있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합쳐져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그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섬록암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 이런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던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을 좀 더 완벽하게 정리해달라는 것 이해 됩니까? 또 있습니다. 이거 14번 문제 장풍이가 이 14번 문제는요 지구력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자, 262번 같은 문제 되게 중요한 거야. 봐라. A는 줄었지요. B도 줄었지요. C가 늘었습니다. 두 개는 줄어들고 한 개만 늘어나야 돼. 그러므로 우주의 구성물질에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보통물질이라고 해서 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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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에너지 이거 배웠었어요. 보통물질, 암흑물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분명히 장풍이가 얘기했었죠. T에서 T1에서 T2로 진행이 되느냐 T2에서 T1으로 진행이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개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한다. 이 포인트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알았어도 이렇게 오답률이 44%에 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 두 개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한다. 그 증가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 암흑에너지. 지구력에서도 장풍이가 목젖에 땀이 나도록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니 기본 개념을 잘 충실하게 했다면 어떤 것이 암흑물질이고 보통물질이고 암흑에너지인지 T1에서 T2로 진행을 했는지 T2에서 T1으로 진행했는지는 쉽게 우리가 풀이될 수 있었다라는 결론. 즉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존력과 광속정리 우리가 곧 후속 강자인 광속정리 지속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분석 지속력이라는 것도 곧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을 쫙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원들이 기본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아주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 문제 나 이게 문제야. 18번, 19번, 20번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얘들아 왠지 공식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8번 어머나 왠지 여기에 빈칸을 다 메꿔야 되는데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절대 등급에서 얘와 얘가 등급차가 몇 등급차인지 갑자기 헷갈리면서 멘붕이 되면서 갑자기 18번 건너뛰고 19번을 봤는데 헐 대박 그래프도 없는 절대 연령 방사성 동의원에서 반갑기를 이용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웬일 20번 딱 내려가니까 갑자기 45도와 15도 각도까지 나와 에라 모르게 땅 빵 아주 감정의 흐름들어 감정의 흐름들어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봤습니다. 계산 문제는 우선 얘들아 꼼꼼해야 되죠. 그리고 계산 문제를 봐봐야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 5가지가 있어요. 슈테판 볼지말의 법칙 시그마 T사슨 사파이 R제곱의 시그마 T사슨 반지름은 표면논도의 제곱에 반비리하고 루트 L에 비리한다. 이러한 공식들을 우리 빈마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미리 써놔.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을 다 채운 다음에 보기를 보면 또 이 보기가 5개가 나와요. 얼마나 시간이 쫓기니 막 지금 뒤쪽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 갑자기 이걸 포기해 말어 포기해 말어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던 문제입니다. 맞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되니?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충분하게 연습해야 돼요. 또 19번 같은 문제는요. 오답률 54% 그래프 하나 없이 글로만 절대 연령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 여기서 우리 빈마들 제일 힘들었던 포인트가 감소량이었을 거예요. 이 감소량이라는 것 때문에 미음 보기와 디귿 보기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문제가 맞고 틀리고 정해집니다. 계산 문제 분명히 우리가 지존역이라던가 지구력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9번 문제에 대한 압박감으로 너희들이 굉장히 사고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20번 문제 보기에도 무섭습니다. 왜요? 45도 15도 나오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설마 탄젠트는 아니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20번 문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보자 검토의 시간 이런 것들 여러분들 포기라는 것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이러한 계산 문제를 자꾸자꾸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것인가 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18번 같은 문제는 빈 곳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보기를 해석한다는 나의 루틴 그리고 장풍이가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 연령을 구할 때 장풍이의 노하우가 있어요. 절대 연령을 구할 때 장풍이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한번 써와.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게 되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계산 문제가 나와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 너희들이 안에서 문제야. 됩니까? 나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아! 수능 출제자들과 자, 문제를 보면 얘들아 2월과 8월이라고 하는 보기가 나와요. 그죠? 2월과 8월에서 갑자기 2월은 왠지 춥다라는 느낌 8월은 왠지 따뜻하다라는 느낌 그런데 여기에 장소는 남태평양 갑자기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뭐냐? 2월은 여름이고 8월은 겨울이라는 것. 그래서 1번에서 기억에서 엄청나게 많은 풍만이들이 다 낚여버립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건 낚였어. 네? 니은 보기와 디귿 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2월과 8월 때문에 다 낚여버려. 이랬던 문제 문제 낚이지 않도록 얘들아 꼼꼼하게 장풍이가 해설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어떤 단위 간격도 봐야 돼. 그러니 꼼꼼하게 발문을 잘 보지 않으면 나중에 교훈 밖을 나올 때 울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6월 모평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의기소침해서 내가 정말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찾는 이유는 내가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장풍이랑 같이 정리했던 것 기본 개념 그리고 계산 문제 훈련 낚이는 문제 없이 더 꼼꼼하게 발문을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냈다면 이제 우리 그말이 늘 실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고 더운데도 그리고 마스크 쓰고 수업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듦이 나중에 1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대학 캠퍼스에서 같이 캠퍼스 축제를 즐기면서 너희들이 그 캠퍼스를 거닐고 있다는 생각 행복한 생각으로 오늘도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흥마이들 6월 모평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문제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내가 부족했던 개념과 내가 부족했던 단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6월 모평 후에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과 행동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흥마이들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장풍이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마이들 화이팅 하시고 여름방학도 한번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흥마이들 포 에팟